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당시에는 십자가의 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못을 박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냥 밧질로 묶기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묶기만 하게 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고통도 사실 똑같은데 오래 걸려서 죽고 못을 받게 되면 빨리 죽게 됩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6월절 그 다음에 저녁부터 행사했기 때문에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못을 박은 것으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봤습니다마는 마가는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고 간단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사람들 위해서 쓴 것인데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형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한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 그냥 당하시고 그냥 고통스러우시겠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당하실 때, 못을 박힐 때는 어마어마한 비명소리를 질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territory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도าย possa escuch go 같이 십자가에 비anish 오늘 그 24사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을 두려워 놓고 그 이제 쓰러뜨려 가지고 이 손목에 봤습니다마는 이 움푹한 걸 여기다가 이제 못을 치는 거예요. 그 15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굵은 못으로 사각형 된 못이라고 하는데 그걸 망치려 가지고 그냥 가서 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늘로만 이렇게 깍 질러도 아파 죽겠다고 소리소리 질러대는 판인데 그 목으로, 못으로 찔러대는 그 고통이라면 이를 상상을 쏟는 그런 고통이죠. 그를 양쪽으로 박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이렇게 또 박습니다. 이 발에는 그 왼발 위에다 오른발을 갖다가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놓고 이제 모서를 갖다가 그 긴 모서를 갖다가 그냥 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뼈다구나마 다 부서지는 그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다가 뼈다구나마 한번 닥쳐 해도 뼈다구나마 부러지더라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판 그 아주 얼마나 고통스러움이니까 쩔쩔 매고 그런 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겹쳐가지고 그냥 모서를 박았다는 것은 그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 거죠. 이 모서를 박을 때는 무릎을 약간 굽혀가지고 이렇게 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치게 되면 이 발에 마비 현상이, 마비가 오면서 고통스럽게 온다고 해요. 얼마나 아픈지 그걸 느끼지 못하려고 해요. 네, you can't feel your feet, you can't feel your body because some of the nerves are obviously pierced, but then because all the blood flowed down through that, then you just can't feel anything, you lose your nerves. 그럼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게 될 때는 몸이 쫙 하고 쳐져 버린단 말이에요. 네, what happens, because obviously if you really think about it, the only thing that's holding you up are the nails, so your body will, it'll obviously, the weight will go down. 그러니까 이게 하게 되면 이 전체가 콱 쳐지기 때문에 이 전체가 그냥 신경이 쫙 하면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네, what happens is that because the weight, your body weight is all being pulled down, and the only thing that's holding your body is obviously the nails, so you're going to feel pain on all your nerves because it's pushing you down. 이 고통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는 그런 판인데 이 전체가 오면서 오면서 쫙 쳐지면서 이것이 쫙 하면서 신경이 연결되면서 머리까지 연결돼가지고 머리에 그 고통이라는 것은 찌르는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해요.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몸이 치워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몸이 너무나 아프니까 발에 힘을 주게 될 거란 말이에요. what happens is because you're in so much pain, you try to have as least amount of weight possible on your forearms, so what he does is try to make your legs straight to have less weight going towards the nails. 발에 힘이기 때문에 발에 힘이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는 고통, 딱 움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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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움직일기 때문에 그냥 숨이 막혀 버린다는 거예요. what happens is because you're in so much pain, the weight of your body is there, you can't breathe because you're slanted down, and all the weight is on your legs, and because you're in upper position, you just can't breathe properly. 숨을,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조금씩 조금씩 마시기는 마시는데 숨을 내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고통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it's easier to go ahead and I guess breathe in, but the weight of your body is slanted downwards, it's really difficult to breathe out, so if for you to breathe out, you have to lift yourself up almost. 그러니까 이렇게도 고통스럽고 저렇게도 고통스럽고 움직일 때마다 그냥 온 몸의 전체가 그냥 이렇게 막, 뇌에서부터 온 몸의 전체가 고통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so this is the form of torture, because whatever you do it hurts, but you have to move, because you can't breathe if you don't move, so he is constantly having to force himself to move, but he is going to be in pain no matter what he does.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Jesus Christ knew that he was going to go through this pain before he was going to die on the cross. 그리고 마가복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어서, 하면서 저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이 그래서 나옵니다. 마가복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으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으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으니 이 십자가를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강구하면서 어떻게 피할 수 없겠습니까? 아버지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피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까? 하면서 아버지 앞에 강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은 아마 지옥에서도 이런 고통이 있을까 할 그 정도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 지옥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지옥에서 당해야 될, 부신자들이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면서 완전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모습을 나타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장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것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에 제비를 뽑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갖느냐 하면서 제비를 뽑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비참한 고통을 당하신 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관계없이, 네 거나 내 거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고 앉아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무지한 자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전혀 관계없이, 뭐 나만 살면 되지, 이러고 지금 제비를 뽑고 앉아있어야지. 이것이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유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배반하고 언제든지 떠나갈 수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겠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는 사람들까지도 유익이 조금, 자기 육신에 유익이 안되면 한시라도 배반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견실이다. human beings, it's funny because, you know, Jesus Christ died as a pain and suffering on the cross, but if there's a slight discouragement, if there's a slight disadvantage for you, you're willing to give up everything and leave, despite what God has done for you. 다른 성경 보게 되면, 생명을 그은다고 했던 베드로까지도 그런 짓을 했었으니까. And even to the point where Peter, himself, who said, I will sacrifice my life, he also lied and betrayed Jesus Christ, too. 이걸 보면서 정말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난 믿음이 좋다,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생각,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도, 그 믿음이 실제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야. Some of the people that say, oh yes, I believe in God, I try to believe in God, you know, I believe in God better than everybody else. So my question to you is, to what point, when you're faced with a problem, does that, does your word come to reality? 난 주님 위에서 생명을 걸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다가 조금 유의 안되면 얼른 도망가는 것이 우리 집 신앙생활 아닐까요? You know, some of you that tell me, I'm going to sacrifice life for the gospel, but if there's one slight problem that you face, even the littlest problem that you just kind of give up saying, oh this isn't for me, this isn't helping me at all.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가지 찾아봐야 되세요.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갔던 베드로가 언제 돌아왔냐는 거예요. When Peter, who betrayed God, who left God, for his own benefit, when did he come back? 언제 돌아왔냐는 거예요. When did he come back? 바로 성령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When he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at's when he completely came back.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That is why it is important for you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배반할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If you'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t any given day, you have left God, you have done it, and you will leave God again for your own benefit, for you.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But if you'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you change, you're different.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24시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That is why it is so important for you to understand 24-hour prayers. 우리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5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In verse 25.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Now it was the third hour and they crucify him.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못 박는 그 시간이 나타나고 있어요. It was talking about the exact time of when Jesus Christ was talking about the exact time of the Holy Spirit. 제3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t was the third hour. 이 3시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새벽 3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시간인데, 우리 시간으로서는 오전 9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But then the Jewish time is 3 o'clock. If you compare that now, it's talking about in Roman time, it was 9 o'clock in the morning. 이게 요한복음 19장 14자리에 나타나는데, 로마 시간으로서는 9시다 하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And John 19.14, it actually tells you it was 9 o'clock in Roman time.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은 옛날 로마 시대에 쓰고 있던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So, I guess central time, US standard time, our time is the same thing as Roman time.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잡을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각 이 복음서에는 전부 다 정확한 시간, 이 오전, 지금 시간은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받겠다 하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이 시간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건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They recorded the time so that it's a historical event. They're telling this was a random event. If you have a specific time, they're saying it happened during this time.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받게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It was very specific in a historical level saying that the son of God, God himself, died, was crucified on a cross. 9 o'clock in the morning. 실제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9시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What's saying that Jesus Christ has died on the cross 9 o'clock in the morning.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What they're saying, historically speaking, if there is time, this happened. This isn't a fairytale.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Realistically happened, and realistically, time-wise, it was a historical event. That itself should be big enough. 정말로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He died for you. 이 땅에서 9시에 정말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9 o'clock, Jesus Christ died. 뿐만 아니라 26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보게 되면, 이 요한봉 19장 21절, 22절을 마침보게 되면, 빌라도나, 아, 대세상들이 빌라도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At first, it says, within this verse 26, it wrote the king of Jews, but then the chief priest, they said, do not write the king of Jews on the top of the cross.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쓸 걸 썼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갖다 썼단 말이에요. But Pilate said,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and it says the king of Jews.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돌아갔을 때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대세상들이 예수가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를, 로마를 반역하려는 그런 음모가 있다 해가지고 고발했단 말이에요. Because one of the conspiracy theories that the high priest gave about Jesus Christ is that he is the king of Jews who will try to overthrow Caesar. That was one of the conspiracy theories given against them. 그래서 빌라도가 사실 그걸 갖다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And Pilate actually researched into this. 그런데 요한봉은 19장 4절 보게 되면, 그는 죄가 없다 하는 것을 판명했단 말이에요. 그는 무죄하다 하고 빌라도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But in John 19, 4, Pilate, he decided, I did my investigation and I find no fault in him.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는 무죄를 선언해버렸던 거예요. So, Pilate considered Jesus' innocence. 무죄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갔었다는 거예요. Despite the fact that he was innocent, and yet he still died on the cross, he was the king of Jews who was crucified on the cross.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Something important here. 지금 빌라도는 무죄하고 이미 선언한 거예요. Pilate declared he was innocent.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But he had no fault, he had no sin.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어요. But he still died on the cross as the king of Jews.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는 거예요. Does this mean? 예수님은 로마를 공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That he was not an individual who was trying to overthrow Caesar or the Roman government. 사단이 왕로를 하고 있는 죄의 왕국을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What he was doing, he was the king who was going to completely destroy the power of Satan and the nation of Satan. 이 죄의 왕국, 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And the sin, the nation of sin, which Satan is controlling, he came to destroy that. 모든 죄 짓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의 종이라. That everybody that sins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nation of sin.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사단의 자아가 손안에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도 죄의 없으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 죄의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죄의 왕국이 무너지는 걸 나타내요. 사단이 일생일대에 실패하고 실수한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걸 통해 가지고 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는 걸 나타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참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지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4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24시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항상 성령추만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25시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25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25시, 25시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25시라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시간은 24시간뿐이죠. 25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에 없는 24시, 25시를 왜 지금 사용했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25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여호와의 시간표, 주님의 시간표를 나타내고 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때다 하면서 그런 기록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시간표, 우리는 시간표에 있는 시간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표에 있는 시간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уровня, 다른 패러다임에 있는 것입니다. 수반에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자들을 구별하셨다. 지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가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날, 이 크리스마스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크리스마스가 오늘, 메시아가 오실 날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날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2장 1절에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발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요에서 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날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온 주민들이 다 벌벌 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지만 흑암에게는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예정하는 성령 강림의 날이 4장 2장 1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이 오순절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인간이 가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관 안에 있는 시간이 바로 25시 시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25시 기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은 항상 요하의 신의 충만함을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셉은 항상 요하의 신에 충만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항상 24시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생활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He was constantly looking up to God. He did everything in his possible might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ll the time. 그 요셉이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주님과 교제했던 이 요셉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For Joseph what he did for 24 hours a day he maintained the spirit of God constantly being with God. He maintained that. And when the time came that is the 25 hour prayer coming, meeting together. 요셉이 노예를 잡혀갔을 때도 계속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과 교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Within the 24 hour prayer to kind of give you the example when he was sold to slavery he did not stop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of God. He did not give up praying to God paying on to the word of God. He constantly maintained the spirit of God.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간배가 딱 되니까 창세기 39장 4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While he was continuing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24 hours a day constantly maintaining it the time schedule came for Genesis 39.4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위를 다 그의 주인에 위탁했다. So Joseph found favor and sight and served them and he made an overseer of his house and all that he had put under his authority. 그러니까 요셉이 항상 기도 가운데 24시 기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하는데 온 바태까지 모든 일이 흉통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보디바리에 봤단 말이야. What Potiphar saw was that what Joseph did he was constantly filled with the spirit of God. God didn't just bless him because he felt like Joseph was maintaining his spirit of God with them. That's why God blessed what Joseph di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디바른 요셉을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세우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That's why Potiphar saw the results. He wasn't giving the authority to Joseph just because he felt like it. He saw the results of what Joseph did being in the spirit of God.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도 이렇게 응답받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나아지는 이 축복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야. If you're within pain and suffering but if you still maintain the spirit of God maintain the word of God God will give you answers step by step. 그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야. And you have to be able to see this. You just can't be so stuck on the present moment. You have to look at the constant step of the answers that you receive if you do this. 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감옥 속으로 또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야. Because the time schedule came the 25 hour prayer the time schedule came he went to prison after being filled the spirit of God.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24시리도를 계속 이렇게 요셉은 들였던 거예요. Despite his circumstances nothing changed. He did the same thing that he did before. He was constantly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him to do is be filled with the spirit of God. That's what he maintained in prison and with the slavery. It didn't matter to him.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감옥에 있었던 그 죄수가 꿈을 꿔가지고 꿈을 또 해석하지 않습니까? But look at how God works opportunity came God knew it was the right time schedule so one of those the prisoners had a dream in that prison. 그 간수가 그 감옥에 있는 죄수가 아마 노예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꿈꿨때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For him let's say that the person that was in prison he was one of the royal officials there But if he was having a dream somewhere else besides the prison it didn't matter it wasn't important 그런데 받침 그 죄수가 감옥에 있을 때 받침 곳 요셉에 있을 때 딱 거기서 꿈을 깨게 만들어주고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딱 정하십시오. Imagine the perfect time schedule this official person who was in prison had a dream at that moment guess who just happened to be there was Joseph 그 간수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죄수가 나올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면서 잊어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시간표가 되니까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이 또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었다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은 지 2년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또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보수고 25시가 역사가 되는 걸 보수고 25시간이 It was God's time God knew it was time schedule that's why He made it happen 41장 46절 모으게 되면 요셉이 애교방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라 하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애굽에서는 30세가 돼야만의 공무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29살 됐다면 공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어 딱 30살이 된 이후에 그런 꿈을 딱 꾸게 되고 그것을 딱 마치게 되니까 다 그때 바로 이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꿈을 해석하면서 마치 내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장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여러분 이걸 보기 때문에 감옥서에 있으면서도 요셉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you really have to understand the time that 조세프 put to be filled with the spirit of God he prayed a lot 딱 보자마자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면서 딱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청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and that's why because he was so filled with the spirit of God he made him a royal official a prime minister 이 모든 25시의 응답은 24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받아지는 것이 25시입니다 25시의 응답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25시까지 기다리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경의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면서 24시 기도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 기도하니까 4경의 2장 1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오순절 날에 최악한 25시의 응답이 떨어지게 됩니다 the important thing is because they prayed because they put in their time to pray the opportunity came the 25 hour prayer came in Acts 2.1 the day of the Pentecost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very important 우리가 24시의 기도가 계속되어지게 될 때에 25시의 응답을 받으실 때는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거죠 the important thing is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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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 the 24 hours prayer you can have the opportunity to receive the 25 hour prayer answers 아 나는 왜 나한테 응답을 안 주시지 하나님 안 계신 모양이야 나한테 응답 안 하는 모양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실망하면서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the funny thing I see I hear a lot of you say that oh you know God never gives me the answers God never gives me the answers that I need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the one thing you have to understand within that is within 25 hour prayer means that there is a time schedule for things to happen 그러므로 우리 25시의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거죠 you have to receive the 25 hour answer prayer 여러분 25시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o looking at the 25 hour answer 25시의 응답을 받기만 하면 그때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계속적인 현장에 그 응답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if you receive the 25 hour prayer that prayer that momentum continues on into your field 우리가 이 보디바발 이 요셉을 받습니다마는 요셉이 보디발의 응답을 받더니 감옥서의 응답을 받더니 나름 바로의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25시 응답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기도를 누리고 일어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협을 허락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응답받아 놓고도 옛날에는 응답받았는데 나는 응답 못 받겠어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는 받았을 때 근데 요새는 뭐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럼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어떤 그 25시, 24시 기도, 25시 기도 응답을 받았길래 이렇게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겠느냐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에게 어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가 요셉이 응답받은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는 수 있죠 10절 말씀에 되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로가 네가 꼭 해몽을 잘한다며 그럼 나한테 한번 해봐라 하고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요셉이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비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서 주님께서 주신 답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그래서 답을 주는 것이 정확한 답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방법을 받을 수 있냐 하면 그리스로서 답을 주는 거라 요셉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은 계속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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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꿈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전문가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기가 막힌 내용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의 성경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41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 바로가 지금 송아지된 암소에 대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벽 이삭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세문을 하면서 그 두 번을 겹쳐 꾸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 두 번 그 바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급하게 속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지금 요셉은 바로 앞에 가지고 이 온 나라와 전세계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신 속에서 역사했던 분 당신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혀 모르던 이 바로가 이걸 듣고 보험을 듣게 되는 거예요 꿈을 정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갖다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대 이 바로가 고백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41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이는 자가 없도다 그 우상 숭배자 바로가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5시의 응답이라는 것은 계속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내려지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25시의 응답이라는 거죠 조시프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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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그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에 4등의 2장 9절에 11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15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응답받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한문을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여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았던 것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5개국 사람들이 소리를 듣는데 난 지금 2장 41절을 말씀해 3천 제자가 이라는 것을 써야 돼요 이 축복받는 여러분들에게 기반합니다 어디서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냐 24시가 성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목적을 놓고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응답이 나한테 이렇게 없는가 하면서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난 아마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모양이야 나는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 아무리 기대해도 응답도 없더라 오늘 말씀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4장 6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정말 이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가장 나에게 당면 된 큰 문제 하나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한번 잡아보세요 saying that whatever answer you give me is fine just give me an answer 계속 그걸 생각하세요 think about it, pray about it 계속 진압해 기도하세요 continue to pray before God 하나님 요만한 점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I don't care about anything else but please answer this one problem which I want gone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25시의 응답의 시간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일생에 받지 못했던 응답의 역사가 이번 주간에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추천합니다 may you receive an answer which you have never gotten if you do this 말씀 부탁하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he message received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게 해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받지 못했던 모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인 받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올 수 없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소합니다 우리 당면 된 모든 문제 24시 기도 속에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소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5시에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면 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 한 주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25시에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